이게 수업에 대한 내 생각이야 와, 제가 내 남친이면 좋겠다 셀피 무슨 짓이야? 잡아! 에이, 그냥 장난이었어요 따라와 손대지 마요! 잘했어 복행이야 잘못했어요 너희 감옥에 갈 거야 오래 있게 될 테니까 편히 지내 그냥 실수였어요 내가 감옥에 오다니 하필 범생이랑 같이 108원 입히자요 정말 흥미진진해 106, 107, 108 어? 와, 저 근육 좀 봐 힘 좋네 저 팔로 날 들어올릴 수 있겠어 힘을 키우자 아무것도 나쁘지 않네 휴, 운동 잘하고 있어 팔이 시원해 안 하죠 이건 너무 가벼워 그래, 이게 더 낫네 바로 이 느낌이야 잘생긴 남자와 책 이건 꿈이야 이 정도면 됐어 휴, 열심히 했더니 땀이 나네 목말라 정말 목이 말라 세상에 저기 좀 봐 엑스토어가 저렇게 섹시하다니 달콤한 한마디 너무 많이 마셨어 화장실 급해 날 꼬시려는 거야 춤추고 싶으면 그냥 그렇다고 해 안돼, 안돼 재밌어 남자랑 춤추는 건 처음이야 여기요 이리 와요 파티하는 거야? 좋아 나 정말 화장실 급해요 내가 흥을 더해주지 뭐야 정말 재밌어 감옥 좋네 야, 너 춤 안 추고 뭐해? 도와줘요, 제발 내가 좋아하는 노래야 못 참겠어 뭐야? 더럽게 티슈 줄까? 망신이야 이건 완전 범죄야 조심해 미안 눈 똑바로 떠 와 아야 저 책은 금이야 우리가 찾던 거야 서둘러 정말 아름다워 난 부자야 우리가 무자지 나는 뭘 기다려? 서둘러 안돼 큰일 났네 왜 그랬어 아하 잡았다 감옥으로 직행이야 또 한 건 해결 도시는 안전해 안돼 으아악 감옥도 괜찮네 운동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책도 안 보면서 어, 졸려 천재 노릇은 피곤해 잘자, 안경 알풍이 정말 커졌어 어린애 같아 자는 것 좀 봐 난 절대 앉아 운동을 해야지 내 몸은 내가 관리해 휴 조용히 해 무슨 소리지? 왜 엉덩이가 아프지? 흠, 뭔가 이상해 안돼 이것 좀 봐 내 안경 내 안경이었던 거 망가졌어 안 보여 내가 고칠 수 있어 그래, 갈 수 있어 이걸 사용해야지 다행히 망치가 있어 바로 이거야 뭐 하는 거야? 씻, 집중해야 해 다 흐릿해 힘이 솟아나 좋았어 다 됐어 정말 근사해 그리고 튼튼해 여기 있어 내가 새 안경을 만들었어 우와 니 안경 망가뜨려서 미안해 보인다 터프해 보여 맞아 무서운 재수 아니 무서운 범생이 키스해 널 처음 본 순간 내 마음을 뺏겼어 잘해봐 그것밖에 못해 이걸 봐 패스 너 정말 못한다 예이 꿈이었어? 좋은 꿈이야 일어나야겠어 정말 여기서 나가고 싶어 잠깐만 안돼 저기로는 못 나가 저쪽 찍기면 됐어 내가 필요한 거야 이제 곧 농구를 할 수 있어 날카롭겠지 그렇군 해보자 생각보다 어려워 여기서 나갈 방법이 있을 거야 오 벽을 뚫고 나가는 거야 운동도 할 수 있고 바다라벼 안되네 안되네 어떡하지 나 정말 화났어 내보내줘 오 효과가 있네 그러면 안돼 막아야 해 이거면 될 거야 탈출 그건 안되지 망했어 정말 못됐어 여기 싫어 영원히 함께 너무 슬퍼 보여 기분 좋게 해줘야지 이게 필요해 먼저 책을 치우고 이게 좋겠어 거의 다 됐어 우리만의 농구 골대 그거 혹시 이거 봐 던져 아야 뭐야 어머나 숟가락이 있으면 뭐해 음식이 없는데 탈히면 음식 맛이 날지도 몰라 저녁 식사 오늘 메뉴는 뭐예요 맛없는 죽 또 난 죽 싫어 자긴 좋은 향기가 나 오늘 밤 바빠요 나랑 놀래요 같이 저녁 먹을까요 세이트요 솔직히 내 친구는 짜증나요 넌 좋겠다 그래서 항상 운동을 하죠 티가 나요 같이 있어서 좋아요 이 버거 정말 맛있어요 결혼해줘요 저 둘은 잠깐만 사랑에 빠졌어 저렇게 예쁜지 몰랐어 서둘러 온다 머리를 넘겨야지 자 여기요 너한테는 관심 없어 이거 마음에 들어요 다 정해 다 자기 거야 뭐야 똑똑한 게 훨씬 더 매력 있어 뭔가 해야겠어 지울 순 없어 관심을 끄는 방법이 있지 창의력 날 실망시키지 마 당신은 예술이에요 와 감탄했어 다음에 잘해봐 두고 봐 넌 제일 귀여운 덤벨이야 잠깐만 날짜 좀 봐 거기 무슨 일이에요 달력을 봐요 좋아요 알았다 오늘이군요 내보내줄게요 난 가기 싫은데 문 열어요 예쁜 간수 운동 절대 안 잊을게요 편지할게요 보고 싶을 거예요 안 가도 돼요 팀에 온 걸 환영해요 신난다 난 감옥에 있기 싫어 뭔가 숨기고 싶다고요 이 간식들을 모두 감옥에 숨겨갈 수 있으시겠어요 계산서인가? 이 정도면 되겠지? 아 경금 냄새가 나네 여기에 그냥 두면 섭섭하지 뭐야 손님들이 돈을 안 내고 튀었잖아 경찰에 전화해야겠어 뭐가 그렇게 즐겁죠? 제 포입니다 이게 음식인가? 진짜 음식을 달라고 저녁 근무는 언제 끝나나? 아직 한참 남았네 이러면 잠깐 눈 좀 붙일 수 있겠지 간식 총공격 준비 완료 오늘은 제대로 먹어보자고 철클리 좋아하겠지? 빨리 끝내자 교도관은 자고 있군 악몽인가 보지? 조심 조심 아슬아슬했다 두 번째 다리도 연액 치솟아 어디서지? 여기다 꽤 넉넉하겠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그냥 쥐구나 다시 자야겠네 들어왔다 이건 얼마나 오래 있었던 거지? 끝에 도달했군 거미줄은 좋아야겠어 누구야? 나야 개비? 미안해 내가 선물을 가져왔지 다 내 거야? 배 터지게 먹어볼까? 초콜릿이라니 먹고 싶은 만큼 먹어 감옥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실래요? 신체 단련 아니면 두뇌 훈련 아래 댓글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우리 채널을 구독해서 이런 재미있는 비디오를 더 많이 즐기세요 많이 즐... 운동해야 돼 어서와 할 수 있어 두뇌를 단련해야 해 이거 무슨 냄새야? 아니 이건 아니야 그러면 그렇지 해냈어 보여 너의 냄새나 이리 나와 심하긴 해 샤워야겠어 냄새가 나기네 그래 정말 심해 너 먼저 해 기다려야지 뭐야 이거 뭐야 초콜릿은 아닌데 왜 이런 짓을 하지 더러워 나 씻어야 하는데 하긴 학교 락커룸은 더 심해 멋져 면도해야 하나 오래 걸리네 뭐 하는 거야 오예 베이비 랄랄라 냄새가 심해 앉아 빨리 좀 해라 오치 재밌네 난 웃겨 너 없어진 줄 알았어 상쾌해 드디어 세상에 남자들은 더러워 뭘 먹은 거야 안돼 못해 여기 좀 도와주세요 샤워 좀 틀어주세요 내가 다 해줘야 하나 좋아 이게 어려워 너 똑똑한 줄 알았는데 너무 심심해 나 좀 봐 친구가 멍청하면 도움이 안 돼 저거 봐라 혹시? 그래 다로케 하지 자물쇠를 열어야 해 쓸만한 게 없나? 누가 있지? 바로 그거야 여기서 나갈 거야 오 기분 좋아 과학이 그리웠어 조금만 칵테일 만들어? 눌러서 이거면 돼 완성이야 네 걸작 이거 마셔 탈출 계획이 있어 맛있어 알았어 좋아 안전한 거지? 그럼 그래 다 마셔 오 기분이 이상해 효과가 있어 네 팔 좀 봐 어? 왜? 오 알았다 알았다 얼른 나가자 내 물건 좀 챙기고 가자 열려라 참을게 잠깐 거의 됐어 너 먼저 너 먼저 고마워 자유야 가자 내 사랑 도넛은 날 행복하게 해 우리 애들은 예쁠 거야 아 저 여자는 간수야 맞아 난 못 가 안 돼 난 내려줘 우린 아무데도 안 가 문을 잠가야지 아 내 사랑 이 창살은 다 뭐야 어머나 여기 갇혔나 봐 감옥에 있는 건가 안 돼 누구나 보석으로 빼줄 수 없나 이거면 될 텐데 오천 저 바보 같은 콧수염 좀 봐 재미 좀 볼 시간이야 야 거기 오늘 잘생겨 보이네 수감자한텐 과분하다고? 내 스타일리스트 불러와 예쁘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출나게 예쁘게 해줘 나 어때? 멋지지 당연하겠지 마음에 들어? 경관님? 같은 사람이긴 한 거야 같은 입술이긴 한데 우와 나보고 오래 날 설득할 필요는 없어 오우 그래 자기야 나 왔어 여기 절대 안 올 줄 알았어 최대한 빨리 왔어 너 미쳤어? 부끄러운 줄 알아라 다시 일하러 가자 다 되어가고 있었는데 드디어 저기 봐 경비가 바빠 우리 놀아보자 내 소중한 책 보고 싶었어 단백질 시간 흥미진진해 그게 재밌냐 냄새 정말 좋아 그리웠어 맞아 운동선수랑 범생이 정말 맛있어 잠깐 또야? 그 책 내놔 그것도 이건 압수야 안 돼 이건 고문이야 단백질 파우더 확인해야지 괜찮네 안 돼 너무 많아 우와 내 근육 이것 좀 봐 이 책이 그렇게 재밌나? 왜 이러는 거예요? 우와 재미있네 예상 밖이야 이상을 받게 돼서 영광이에요 뭐 이런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 내 이상형이야 너 괜찮니? 번호를 따야겠어 너무 심심해 뭐 할 거 없나? 난 좋아 파트너도 멋지고 뭘 그리는 거지? 히히 봐야겠어 살금살금 닌자처럼 야 뭐하는 거야? 운동하는 거야 잘생겨서 봐준다 눈치 못했어 무슨 색깔로 할까? 난 정말 똑똑해 거의 다 왔어 얼른 옆봐야지 하지마 이게 뭐지? 쪽지는 금지야 로맨스도 하지만 좀 귀여워 내가 도와줘야지 파일을 좀 볼까? 인상 험하네 도움이 되겠어 따분해 이게 좋겠어 큐피드 역할을 해야지 우와 식사시간 배고파 맛있게 먹어 양념을 좀 추가해줄게 어떻게 날 무서워하지? 작전 개시 너무 신나 이거 정말 맛있어 그래도 음식이야 음 버거 먹고 싶다 음식이 줄었어 아닌가? 저 뿔만 붙이면 딱인데 아직도 배고파 여기 은근이 있었는데 안돼 설마 쥐 쥐다 좋아 도와줘 안아줘 날 쳐다봤어 괜찮아 눈빛이 사악해 내가 있잖아 이제 갔어 휴 무서웠어 그냥 여기 있어도 되는데 이거 놔 힘도 세네 여기서는 확실히 할 일이 없네 그 귀여운 경찰관 왔나 그녀가 내게 관심을 가질까 안녕 데이빗 이번 주 화요일을 더 흥미롭게 보내볼까 여기서 나갈래 좋아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날 거야 저기요 절대 말 안 할게 저 안에 난 못 들어가 나 아마 엉망으로 보일 거야 여기에 거울이 없다고 이제 내 머리 괜찮아 보이겠지 전 저 안에서 뭐 하는 거야 약간 미친 것 같아 그치 거 괜찮아요? 동식적으로 제정신이 아니구만 열이 나는 건지도 몰라 뭐? 의사 불러야겠다 이거 재밌네 오늘 나가는 날이야 조금만 있으면 우리 헤어지는 거야 그렇다면 야호 나간다 가자 너희 절대 못 나가 여기서 살아 확실한 방법이야 안녕하세요 좋아 나간다 가자 절대 못 보네 어머나 이게 아닌데 너 나가 넌 여기 있어 안돼 기다려 말즈 이거 역대급 매니큐어야 충분히 날카로워해야 하는데 그리고 조용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방금 한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나더니 믿을 수 없어 뭐? 나 내내 깨어있었는데 쟨 저기서 뭐 때문에 울고 있대 여자들이란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어 어? 손톱 부러진 게 있다면서요 완전 사고였어요 진짜예요 안 좋게 벌어졌네 안 좋게 벌어졌네 다시 꿈나라야 어? 완벽해 틱 두 배 받고 싶어요? 아마도 할 일 해주세요 튼튼하게요 알겠죠? 이건 어때? 잘 열 수 있겠는데요 어? 이거 시운전 시켜보자 여기 열쇠구멍이 어디 있지? 화면이야? 어? 안녕 나한테 안녕하지 마라 엄지를 눌러야지 알겠어? 그 손톱에 대해 지문을 복제할 수는 없겠네 잘가요 아가씨 시도는 좋았어 손톱 해준 아줌마? 저기요 이거 할 시간 있어요? 미쳤어? 직접 해 고마워요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많아 쓰레기장에서 나가는 것처럼 거의 다 왔어 뭐 그런 셈이지 이거 진짜 일이네 아 이런 거기서 얼마나 서 있었죠? 경관님 그 뜻은 저 큰일 난 거 아니죠? 걸렸네 해볼만은 했어 그건 두고 봐야지 아 이란 아 가야겠다 연애 왔어요 잠깐 여긴 뭐가 들었죠? 저 무시무시한 이빨 좀 봐 빨리 데리고 가세요 으 무서워 메디슨? 배고프지? 이 얼굴에 속으려던 건 아니지? 우리 착한 멍멍이 우와 시끄러워 이러다 걸리겠어 빨리 숨어야겠다 오고 있나? 준비 조준 그리고 빛 나갔네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안녕 청소할 거리가 있어 나 왔어요 사탕 상황이 발생했어 아 그렇군 아 뭐 초록사과 맛있지 돈은요? 좋아 자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지 일자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날 여기서 꺼내주는 게 어때? 이용이 많이 될 건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당신과 함께 일해서 즐거웠습니다 또 봐 가봐야겠다 거 참 좋았어 쇼핑 좀 해볼까나 저 대골레 좀 봐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다 우후 저 소리 들은 사람 또 없나? 저기 있네 해볼까? 조심 와하 일할 시간이야 우선 대골레 머리를 잘라줘 그런 다음 제일 좋아하는 야구 모자를 가져와 뒤집어서 밴드 밑에 핫글루를 발라줘 거기다가 끈의 끝을 붙여줘 계속해 모자 주위에 다 붙여줘 그럼 끝이야 날 이제 알아보겠어 경비원 지나갑니다 it's show time 야 흐 어서 날 꺼내줘 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제가 꺼내드릴게요 거긴 대체 어떻게 들어간 거지? 그래 그래야지 도와줘서 고마워요 응 이제 됐네요 다음에 봐 잠깐 뭐? 나 방금 갇힌 거야? 저 사람 잡을 거야 너 나 여기서 나갈 거야 꼼짝마 수감자들 너네 아무데도 못 가 한 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야 흠 아 운동선수 엔이잖아 안녕 지금이다 뭐지? 너 뭐하는 거야? 비켜봐 온 우주가 비켜 아우 교도관이다 우리 보고 일어나 네 이론은 네 이론은 좀 해봐 네 이론은 좀 해봐야겠다 무슨 냄새 무슨 냄새지? 아 도넛이 아 도넛이 도넛이 도넛이잖아 도넛이잖아 에이 그거보단 잘할 수 있죠 내 팔을 좀 보여줘야겠네 이두박근 어때요? 우와 근육이 엄청난걸? 휴 더 열심히 운동해야겠어 그 세 다리 같은 팔로 한 번 열심히 해보라고 세상에 정신이 너무 팔려버렸네 에 그래도 맛은 좋다 드디어 택배 왔다 이 안에 뭐가 들었을지 궁금해 오우 이거 진짜 쓸모있을 거야 어? 거기 무슨 일이야 제 머린 왜 저리 웃겨 보이지? 모습을 드러내라 너 뭐 문제 있냐? 왜 안 돌아보는 건데? 너 어디 아파? 어 세상에 으아악 너 괴물이네 으아악 이 가면 생각보다 무섭네 진작에 이 생각을 했어야 했어 거의 다 왔어 멈춰 손보이게 손들어 손들어 어 재미 끝났나 이런 우와 잘 잤다 또 하루가 밝았군 이제 일어나서 공부 좀 해볼까 어? 컵이 공책 위로 쓰러졌잖아 어떡해 완전 다 젖어버렸어 큰일이네 내 지식이 다 여기 들어있었는데 잠깐 이게 뭐지? 내가 풀어야 되는 시기인가? 정답이 뭐지? 으응 공책이 젖어서 내 머리도 고장나버렸나 봐 성적이 들어가는 건가? 성적이 들어가는 거네? F라고? 이런 점수는 받아본 적도 없어 안돼 간반에 제대로 졌다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이렇게 살이 튼 거야? 내 얼굴도?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떡하면 좋지?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해야겠어 으악 내 근육도 다 팔아져버렸잖아 이거 하나도 들지 못하니 내가 몇 년 동안 운동했던 게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렸다고? 내가 F라니 내 근육 으악 내 얼굴이랑 내 힘이랑 이건 줄 수 있나? 되는구나 내 안경이 어딨지? 수확을 까먹지는 않았겠지? 아 방종식이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휴 다 부럽다 천만 다행이야 으악 그대로군 어쩌라는 거야 안녕하세요 끊을게 스캔부터 할게요 여기 숨긴 건 없고요 이런 하루 종일 아껴둔 건데 다 꺼내요 이제 됐죠? 만족해요? 들어가요 어디까지 했더라 개비 여기야 개비 이 헤드폰 받아 응? 오늘 면회가 있었던가? 음식은 없어? 열어봐 오예 이 클라스틱 뚜껑을 사용해서 스프레이 물감을 뿌리고 헤드폰에 연결했어 짠 도넛에 딱 맞는 크기야 멋지지? 진짜처럼 보인다고 아 알았다 내가 좋아하는 맛이네 도넛이 엄청 먹고 싶었는데 음 애기들은 다 뭐야 잠깐 최고의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와 저 사람 뭔 일이야? 좋아 저기 무슨 일이야? 대답하는 게 좋을 거야 좋아 됐어 내가 들어간다 이제 돌아볼 거야 와우 이게 대체 뭐야? 완전 웃기니까 야 너 웃네 잠시만 너네 저 사람 믿겨지냐? 종이 가면이라니 그만해 나 죽겠다 뭐 적어도 이젠 지루하지 않네 이 절도 점과 똑같아 이 세 수갑 진짜 마음에 든다 반짝반짝해 아야 아프잖아 이 화분 괜찮겠지? 성공해야 하는데 저기요 잠깐 기다리세요 금지 물품이 없는지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스캔 좀 할게요 요즘 간식 밀수가 너무 많아서요 뭐 음식 같은 거 숨겨 들어가시려는 건 아니죠 좋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흠 이 스캐너 작동은 하는 거겠지 31 32 아흠 어 누구세요? 뭐 필요하세요? 나야 나 연장했어 우와 근데 이 화분은 무슨 일이야? 이거 봐 맛있겠지? 너 왜 흙을 먹는 거야 더럽게 너도 먹어볼래? 내가 다 설명해줄게 그릇에 오레오를 이렇게 담은 다음에 막대로 쿠키를 이렇게 부숴줄 거야 가루가 될 때까지 충분히 부숴줘야 해 짠 이렇게 쿠키 흙 완성 그리고 그냥 이렇게 화분에 담았지 우와 진짜 멋진데? 오케이 이제 줘 정말 고마워 화분아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 전에 한 입 좀 먹어보고 음 진짜 맛있다 잠깐 좋은 생각이 났어 오케이 자 이리 와 다음 톤부터 내야지 오케이 자 여기 주머니에 넣어 좋았어 다음 외상은 안 봤는데 이 치킨 진짜 맛있다 도저히 멈출 수가 없네 어? 그만 너 내 다리를 먹고 있잖아 미안 너무 배고픈데 흠 쓰레기통에 뭐 없으려나 먹다 남은 사과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여기서 까다롭게 굴 수는 없으니까 아 잠깐 내가 뭐 하는 거지? 정신 차려 쓰레기를 먹을 순 없어 어? 경기가 이상하네 우와 진짜 이상해 경기에서 사과가 튀어나온 거야? 믿을 수가 없네 음 맛있다 시원하고 달달해 흠 또 뭘 던져볼까? 아 쓰레기통을 뒤져봐야겠어 바나나 껍질도 있었지? 너도 들어가 봐 꼬리 자 변기야 네 마법을 발휘해봐 여기 분명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 또 성공이야 바나나가 나왔어 개비 방금 무슨 일이 있었게? 정말? 알던데 아 이건 너 먹어 근데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오르네 여기 내 신발 보이지? 그래서 뭐? 신발이 아니라 신발 안에 든 걸 봐 지도를 숨겨놨다고 지도가 있었다고? 너 진짜 선조적이다 그렇지 이제 이걸 한번 변기에 던져보자 들어가라 어? 이런 어? 괜찮아 다시 하면 돼 할 일 아니라고 자 들어갔지? 흠 뭐가 되기는 되려나? 어? 흔들린다 우와 네 말이 맞았어 이제 탈출할 수 있을지 몰라 으엑 입에 변기물이 들어갔어 이런 어떡하냐 다음인가 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 맞지? 지금이 바로 초콜릿을 먹을 때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니커즈 아까부터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어? 어?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규칙 알잖아 어? 알았다고요 그래 당장 내놔 여기요 내 초콜릿을 뺏어가다니 최악이야 맘껏 물어보시지 음 맛있다 뭐야 내 눈앞에서 먹어버리다니 자 이걸 한번 이길 수 있을지 보자구 킹이잖아? 흠 내가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왜냐면 이게 있거든 짠 냈습니다 이건 다 내가 가져가도록 할게 어이 거기 무슨 일이지? 이 고자질쟁이야 공평하게 이긴 거잖아 어? 날 이런 식으로 배신하다니 아야 날 이렇게 칠 줄은 몰랐네 자 이쪽으로 와 아야 눈이 너무 아프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완전 제대로 걸렸잖아 불법 간식 거래라니 이런 건 절대 봐줄 수 없어 카트를 준비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여기 내놓으시지 이게 다인가? 오케이 이젠 네 차례다 네가 대장이지? 내가 그냥 순순히 넘어갈 것 같아 오케이 여긴 아무것도 안 들었나? 이 변기는 여기 뭐 숨긴 거 아니야? 분명 여기 어딘가에 숨겨뒀을 텐데 베개 속은 아무것도 없나? 어디 있을까? 넘어진다! 바로 여기 있었구만 감자칩에 이게 다 얼마야? 이거 하나 드실래요? 문자가 하고 싶지만 이걸로도 어떻게 될 거야 잘 가라 잘 내려가고 있겠지? 으아 냄새가 고약해 찾았다 보자 어거 기도하는 손 느낌표 잘 알겠어 손으로는 숨길 수 없으니까 변장의 힘을 빌려야겠군 머리가 길어서 다행이야 끝! 잘 어울리기도 하네 간다 왜 안 오지? 왔다! 여기야! 여기 있어 원래 머리카락과 음식은 가까이 두지 않지만 음! 너무 맛있다! 거의 다 먹었어? 난 울버린이다 이제 다 먹은 것 같네 음! 진짜 맛있다! 어? 저기 지나간다 아... 샌 자기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를 거야 유니폼이 정말 잘 어울린다니까 자...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해보자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 어? 모자를 눌렀을 수도 있네 저럴 때 진짜 멋있더라 죄송합니다 아? 쟤가 저기서 뭐하는 거지? 설마 저 교도관 때문에 저러는 거야? 말도 안 돼 저 교도관한테 잘 보이려고 저런다고? 제일 좋아하는 범벨을 들고 있잖아 거기 무슨 일이지? 이게 뭐야? 뭐? 아! 내 땅! 어떻게 이런 일이? 개비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음... 기다려봐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잠깐 옷 좀 줘봐 알았어 여기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걸 잘 봐 니 티셔츠랑 아까 교도관한테 빌린 가위를 모두 준비했어 여기서부터 티셔츠를 자르기 시작할 거야 가로로 이렇게 살짝만 자르다가 세로로 방향을 바꿔서 쭉쭉 잘라줘 티셔츠의 어깨 부분까지 시원하게 자르면 돼 이제 소매는 떼어내버리고 다음으로 이 작은 조각을 같이 묶어줄 거야 이렇게 하면 짜잔! 리폼 끝! 우와! 완전 마음에 들어! 이제 운동할 때 시원하게 할 수 있겠어 고맙긴 겨드랑이에 닿는 천이 없으니까 땀 얼룩이 생길 일도 없겠군 아! 다시 여기를 보고 있다! 안경 벗고 윙크 한번 날려줘야지 으아! 뭐야! 원래 저렇게 생겼었다고? 내 타입이 전혀 아니잖아 어! 나한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리폼한 건 마음에 들지? 그럼! 니가 최고야! 아! 배가 너무 아픈데 좀 도와주세요 오늘 좀 안색이 나빠 보이네요 배가 너무 아파요 음... 어디 한번 상태를 봐보죠 잠깐만! 여기 등 뒤에 이게 뭐예요? 지금 이런 걸 먹고 있으니까 배가 아프죠? 이 포장지들 좀 봐! 대체 몇 개야? 세상에나! 끝도 없이 나오네 이걸 혼자 다 먹은 거예요? 이 밑에 이건 또 뭐야? 그건 깜빡했네요 이 한 병을 다 먹어놓고 깜빡했다고요? 배탈에는 간식이 아니라 약을 먹어야죠 소화제가 다예요? 참... 알았어요 이거 하나 먹어야겠다 그럼 좀 나아지겠지 잠깐만! 좋은 생각이 났어! 여기 스키틀즈 한 봉지가 더 남았지로 일단 알약을 테이블에 이렇게 꺼내고 이 칸에 대신 스키틀즈를 넣는 거야 그리고 위엔 호일로 덮어주면 끝! 그러면 이제 알약 스키틀즈가 완성이라고 음... 여기 무슨 일 있나요? 아니요! 아까 주신 알약 잘 먹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잘 챙겨 먹으면 금방 나을 거예요 간 거 맞지? 이제 먹어보자 응! 바로 이 맛이지 너무 배고프다 여기서는 잠도 못 자겠네 바로 지금이야! 지돌아! 네 차례다! 화이팅! 좋으세요!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잡을 거야! 누가 탈옥이라도 하나? 으악! 도착해! 찍찍아! 배고프지?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바보 아니야? 이제 내 차례다! 곰 젤리 배달았습니다! 비켜주세요! 안녕! 뭐지? 우와! 내가 먹고 싶어 하던 젤리잖아! 어디 가! 오류인가? 멈출 수가 없네! 에헴! 당장 내놓으시지! 어렵진 않을 텐데 조용히 해! 이걸로 뭘 조정하는 거지? 난 가야지! 안 돌려받을 거예요? 이제 안전한 것 같은데? 이제 난 젤리 파국을 즐겨야겠다! 이랬지? 발 씨름으로 한 판 붙자!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정말 웃기시네! 뭐야? 힘으로 날 이기려고 한다고? 아프다! 이제 밥 시간이 됐나 봐! 자, 이제 점심시간이다! 배고프지? 맛있게 먹어! 또 오트밀이야? 맨날 똑같은 것만 주고! 지겨 죽겠어! 오트밀에 섬유질이 얼마나 풍부한데! 어? 네가 그렇다면 내 것까지 먹어도 돼! 진짜? 완전 고마워! 저 교도관 좀 봐! 맛있는 음식을 쌓아먹고 먹고 있잖아! 가져오자! 거의 다 됐는데! 애니, 그렇게 해서는 저 음식엔 절대 손도 못 댈 거야! 조금 더 머리를 써야 한다고! 안 그럼 몸이 고생이야! 내가 만든 거 보이지? 이렇게 하면 음식을 좀 훔쳐올 수 있을 거야! 헤이야! 어? 음식에 닿긴 했는데 걸린 게 하나도 없어! 실태네! 알았다! 이걸 같이 공식에 넣어보면? 조금 더 계산을 하고! 개비, 언제 끝나는 거야? 이렇게라면 하루 종일 걸리겠어! 아, 지겨워! 어? 저기 밖에 뭐지? 다시 말해달라! 오버! 지금 간다! 오버! 책상에 음식 그대로 뒀어! 이스바꾼아! 네 실력을 보여줘! 오! 된다! 음! 실패했네!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겠다! 문을 절대 적어두지 않으니까! 아무도 없는 거 있지? 완벽 밤새로군! 만세! 이것도 가져가고! 이거랑 저것도 챙기고!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거야! 어? 무슨 냄새지? 대박! 내가 아까 나눠서 가져왔지! 완전 맛있다! 그러니까! 이런 맛은 진짜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바닥 청소 좀 할게요! 이게 뭐지? 가야 조심해요!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네! 금방 끝낼게요! 책이나 읽어야겠다! 응! 조심하라구요! 존중이라곤 눈꽃만큼도 없고! 잠깐 쉬어야겠어! 성공이잖아! 아무도 없지? 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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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네 머리에서 나는 것 같아! 머리카락 말이야! 먹어봐야겠어! 맛있다! 더 먹어야지! 진짜 달콤해! 내 머리를 다 먹은 거야? 다 내 배에 들어가버렸어! 자! 내 팔로우들을 위해 근력운동을 해보자! 감옥에 갇혔다고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야! 이 정도면 됐겠지? 응? 소화가 거의 없잖아! 으! 진짜 짜증난다! 내가 틱톡을 안 해서 해줄 말이 없네! 잠깐!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다! 운동강들의 마지막 종착지는 코어 운동이지! 이제 좋아요가 늘 거야! 팔굽혀펴기부터 플랭크까지 빠짐없이! 흠... 이번에는 좋아요가 늘어 있겠지? 이런! 아까보다 더 좁잖아! 왜 이렇게 좋아요에 매달리는 거야? 그런 숫자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라고! 뭐라고? 그건 네가 SNS를 안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지 말고 너도 하나 만들어봐! 분명 나보다 못할걸? 싫어! 못할 것 같아! 해봐! 아까 네가 잘난 척했으니까 책임을 지라고! 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안 가나 해도 된다고? 내가 방금 만든 이 침처럼? 으악! 이건 졸업할 때 내가 맞았던 상이야! 으악! 너무 쉽다! 들어 올릴 수 없네! 색으로운 근육뿐만 아니라 두뇌의 힘도 기를 수 있지! 우와! 내 영상의 좋아요가 엄청 달렸어! 어? 말도 안 돼! 진짜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좋아요가 1700만 개라고? 대체 어떻게 한 거야? 비밀이라도 있어? 좀 가르쳐줘! 틱톡 영상을 찍는데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연하지! 오케이! 준비됐어? 시작! 두뇌와 힘을 합쳐보자! 준비됐지? 이제 손 놓고 짜잔! 짜잔! 우와! 같이 하니까 좋아요 수가 엄청 늘었어! 티먹이 잘 봤는데? 이 영상 진짜 웃기다! 이제 간식을 먹어볼까? 맛있겠다! 어? 욕조 안에 이런 게 왜 있는 거지? 대체 뭐에 쓰는 거랑? 휴! 오늘도 벽에 한 줄을 더 그어야겠네! 으악! 내가 왜 핥은 거지? 오늘도 하루가 가는구나! 너무 배고프다! 어디 간식거리 없으려나? 흠! 저게 대체 뭐지? 팔만 뻗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와! 스티커를 떼어냈어! 이걸 잘 말아서 뚜껑 안에 넣고 껌으로 막아줘야지! 완벽해! 완전 대성공할 거야! 이제 이걸 배수구에 넣어보자구! 흠! 나한테 보내는 메시지인가? 어? 정말 안에 뭐가 있네?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볼까? 어? 음식물 반입 금지라고? 아! 좋은 생각이 났어! 머리핀에 젤리 리본을 붙이는 거지! 다음엔 붓을 사용해서 머리핀 위에 설탕 접착제를 발라줄 거야! 그리고 젤리 끈이랑 리본을 붙이면 끝! 엄청난 간식이 되겠어! 이제 이 리본으로 마무리해주면 되겠다! 어? 누가 오는 거지? 우와! 면회다! 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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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역시 젤리가 최고야! 뭐지? 제 좀 보세요! 맞아! 다 내 꺼지롱! 계속 가지 못해! 여러분은 어떻게 감옥에서 간식을 숨기시겠어요? 댓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시고 재미있는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